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를 선택하신 환자분들은 마취과 선생님께 따로 마취 동의및 시청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번호 환자분 성함 주민번호 앞자리랑 뒷자리 성별을 나타내는 뒷자리 첫자리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및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은 뼈가 많고 관절이 여러 개가 있어서 큰 외상을 쿵 받았을 때 한 군데만 부러져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거기다가 발목골절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긋난 골절도 있을 수도 있고, 어긋나지 않은 골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상골, 설상골, 입방골 이런 뼈들은 전혀 어긋나지 않았거나, 아주 미세하게 어긋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수술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긋났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시면 주상골, 사진에서 보시면 이거입니다. 주상골, 배주자 해가지고요. 배처럼 생긴 주상골, 그리고 설상골. 설상골은 세 개입니다. 내측설상골, 중간설상골, 외측설상골,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입방골, 입방골은 사각형, 입방형이라고 하잖아요. 입방골 외측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골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진 말고 모형을 볼까요? 이 거골이랑 종골은 이미 다른 별도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이 주상골, 내측설상골, 중간설상골, 외측설상골, 입방골, 이렇게 골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손상 부위가 있을 경우, 이 족관절이라든가, 이 거골이라든가, 중골이라든가, 이런 중족골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술 그 부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다는 것, 즉 모두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부종이나 수폭, 물집이 심하게 있거나 부종이 심한 경우,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는 경우는 수술이 연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환자분이 어딜 다쳤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쪽인지, 추가적으로 어디가 더 추가적으로 수상에 있어서 수술할 건지를 설명을 듣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의 위치 및 과정입니다. 주상골, 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구성술의 과정이죠. 주상골, 주상골, 피부 절개, 주상골 골절 주위로 피부 절개를 하고, 단순 또는 부분 전위 골절일 경우에는 안재고, 나사못이나 핀을 바라박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 주위로 복제신경 말찌와 천비골신경, 신비골신경 말찌가 주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절개 부위의 흉터와 절개 주위의 이상감각이나 감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에서 절개를 하면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데, 절개 안하고 핀이나 나사못만 박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여기 이렇게 복제신경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천 비골신경,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비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주의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위된 골절을 정복하고 내고정술을 할 때는 금속 나사못, 금속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흡소성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내 골절이 있건 대부분인데, 가능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정복과 기능회복을 최우선으로 수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뼈의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뼈가 거의 대부분 붙어요. 그래서 그러나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정상적인 골유압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에 금속 제거가 가능하고, 단 골다공증이 심하여 함몰이 심하고 골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술이 늦어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주상골 골절만의 수술 관할적 정복 및 내구정술에 대한 설명이었고, 설상골과 입방골 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구정술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이 뼈만 다른거에요. 설상골, 입방골 주위로 피부절개하고, 설상골 같은 경우는 여기, 주상골 같은 경우는 여기, 설상골은 여기, 입방골은 여기. 피부절개 위치가 틀린거에요. 주위로 지나가는 신경도 조금씩 조금씩, 이름은 다 틀리지만 어쨌든 주위로 지나가는 신경을 피해서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는거.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보면 단순 또는 부분전위 골절일 경우 비절개, 절개 안하고 금속핀이나 나사무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절개 주위로 비복신경 말찌와 신경이 하나가 바뀌었네요. 그저 천비골신경, 신비골신경 말찌가 주행하니까 그것도 조심해서 할거고, 절개 부위의 흉터와 절개 주위 이상감각, 감각초화가 똑같이 부분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시고, 금속 나사무술, 금속핀, 휴수성 나사무술을 주로 사용하여 박는데, 주상골과는 틀리게 작은 금속판 등을 이용해서 내구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판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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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왜 자꾸 헷갈리냐. 내측, 중간, 외측, 설상골 또는 입방골에는 금속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절 뇌골절은 해부학적 정보 가는 것이 좋고, 이런 해부학적 정본과 기능, 회복을 최선으로 수술하고, 보통 4개월, 6개월 후에 골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후에 금속제거술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물이 심하여 골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제거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설상골, 입방골, 골절의 관활적 정보 및 내고정술에 대한 설명이며 똑같죠. 주상골이랑 이름만 틀리고, 신경 몇 개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상골이나 설상골이나 입방골, 골절을 입어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구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수술이 필요한 족부, 골절, 탈부가 동관된 경우에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정보 및 내고정술을 함께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치신 분들이, 여기 같이 다치신 분들이나, 여기 같이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후에는 6주에서 8주간 앞꿈치를 디디면 안됩니다. 이 앞꿈치로 디디면 안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약한 금속핀이나 나사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놨는데, 탁 딛고, 탁 딛는 순간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 6주에서 8주 정도 가요. 그래서 수술 후 6주에서 8주간은 절대 앞꿈치로 디디디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조심하라고,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는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막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건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좋은게 아니에요. 유지하는게 좋고, 그리고 추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후유증으로 통증이 오래 남고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부위는, 발의 중간 부위는요, 우리 몸 전체의 체중과 뒤꿈치의 뼈가 닿은 다음에 뒤꿈치를 들을 때, 이걸 앞꿈치에다가 탁 치고 나갈 수 있게 전달해주는 모든 힘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다치면 여기는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가고, 여기에 관절염이 생기면 묵신욱신한 통증이 무리할 때 생깁니다. 운동하거나 오래 걸을 때, 이 부분은 환자분들께서 좀 미리 주의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절을 아끼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일반적으로 부종 감소, 그리고 수포가 호전되는 등의 피부 상태가 호전된 후에야 내구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입원기간 중 골절 수술 부위 소독은 보통 한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소견이 한 두세 번 했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이 잘 마르면서 진물도 안 나고 깨끗하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부위에 피부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독이라는 건 소독을 하려고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려고 보기 위해서 열고 그러면서 열었으니까 소독을 하고 닫는 겁니다. 깨끗한 상처는 진물이라고 하죠. 체액이 누수되지 않으면 안 건드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도 추가로 피부 관찰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자분들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피부 관찰을 위해서 까보는 거지 소독을 하기 위해서 까보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수술은 감염 수술이랑은 틀립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세요. 소독을 위해서 상처를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입니다. 피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열어보는 거고 열어봤기 때문에 그냥 소독을 하는 겁니다. 피부는 괜찮으면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절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 후에도 피부 상태나 체액 분출이 오래될 경우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골절이 아니라 일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골절은 보통 이렇습니다. 또한 골절, 복합 분쇄 골절, 피부 결손, 피부 괴사, 감염, 외고종 장치 등을 시행한 경우 등은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의 끝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언제 나올지, 붓기가 언제 빠져서 언제 또 다른 수술이 될지 그래서 진물, 체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퇴원 기간은 더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는 또 우리 선생님한테 구두나 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라고 하는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셔서 추가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최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치료 행위에 의해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난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면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가끔 오해를 하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의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의료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이 저하되고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아니면 선망이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도 수능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후유증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들께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부분 즉,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 의사의 소인이 아니라 환자분에 의해서 소인이 한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보겠습니다.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대부분은 이런 감염은 경증이고 그리고 소독, 항생제 추가 투약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물지만 세척수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사가 여기다가 침뱉거나 그런 게 아니고 환자분이 외상이나 지저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연부조직 유착 모든 조직은 외상을 받으면 유착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생기면 관절이나 힘줄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유착된 부위에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저도 손에 보면 여기 예전에 찢어졌던 부위인데 피부하고 힘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밀려요. 이런 유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피부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차질적으로 켈로이드 흉터가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켈로이드 흉터라는 건 뭐냐면 절개하고 꼬매면 일자로 찍 흉터가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뽀룩 튀어나와서 약간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체질인 분들도 있고 거기에 자꾸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환자의 소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합병증은 매우 무서운 합병증이에요. 죽을 수 있을 때 전신마취, 허리마취 할 때 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골골골골괴사 조관절 화렝 망면, 조관절 외측 불안정성 수술 후에 이런 아래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골절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와 같은 합병증들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우리 골절, 질환, 발목 뿐만 아니라 외과, 신경외과, 다른 과에서도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꼭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계속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색전증 골절 환자분들 장관골 특히 긴뼈를 골수광내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골절 부위에서 노출된 지방이 폐나 뇌나 심장으로 가는 주 혈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생명 위험한 겁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생명이 위험하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발생을 하는데 특히 대태골, 경골, 비골의 긴뼈 안에 그때 수술인 경우에는 남녀노소방론하고 예측불호하게 발생을 하는데 빈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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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응급이면서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주로 하지 혈전 피떡이죠. 이 주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동동동 떠다니다가 폐내 심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 위험하고 예측불호한데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수술하고 큰 수술 받고 오래 누워계시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스타킹도 신고 막 쪄주는 것도 하고 혈전 예방제도 넣기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의사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환자한테 자연이 발생하는 건데 매우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생기면 그래서 예방적 스타킹과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100% 예측과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출혈 또는 과다혈종 과다출혈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발에서는 거의 이르긴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올때도 하고 그리고 혈관들이 다 작아서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를 할 수도 있고 혈종 발생지에는 흡입술이나 다시 조금 쪄가지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출혈에 소인이 있을 경우 즉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다거나 혈액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즉 환자가 출혈 소인이 있을 경우 혈종이 커지게 안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살 안에 그러면 그 혈종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신경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수술을 하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마비된 신경은 회복 될 수도 있고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짐이 뇌손상이 올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전에 가지고 있던 뭐 당뇨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런 것들 찬식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에서 주의를 하지만 100%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예측 불허합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면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환자분 보호자분들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준비 안 했다고 준비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예측 불허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의사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 치매 증상 선망 막 다른 행소수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거는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지만 이제 작은 수술 그리고 국소마취수술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매우 드물어요. 어쨌든 가끔씩 족구 족관절 하태 작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환자 소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환자가 느끼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발생한 이런 선망 증상은 단기 증상이에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근데 정말 드물지만 영구적으로 이런 치매 증상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골절 골절 골절부위 분류압 부정유압 가능성이 있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류압 이라는 건 안 붙는 거고 지연여위라는 건 매우 매우 늦게 천천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골절이나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특히 개방성 골절은 높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9개월 경과 후 CT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이건 분류압이다 라고 판정이 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유압이 뭐냐면 뼈가 약간 어긋나서 붙거나 돌아가서 붙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합분쇄골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뼈를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골결손이 있는 경우 뼈가 어디 도망가거나 완전히 짜부러져서 뼈를 폈는데 뼈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관절내골절인데 뼈조각이 여러개 난 경우 그리고 골다공중성 골절인데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그리고 과체중인 분들이 조기체중 부활을 해서 무너진 경우 또는 골절 수술하려고 금속판 금속핀 같은 걸 내구정을 박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내구정물이 파손 파괴된 경우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부정유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뼈가 돌아가거나 짜부러 들거나 뼈가 잘못 붙는 거죠. 근데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부정유압은 관절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여러 뼈 중에 몇 가지 특히 종골 같은 경우는요. 해부학적 정복 자체가 불가능한 뼈입니다. 종골 골절은 그래서 정복 가능한 부분 이외의 부위에는 부정유압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요. 종골 골절은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의 부정유압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가 잘 부정유압 된 것 같다고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막 환자분들이 오해하게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시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산 등으로 이런 현료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피부괴사가 발생을 합니다. 피부괴사가 발생을 하면 입원기간도 연기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즉 피부이식이나 피판이식이나 아니면 막 여러 번 당겨서 꿰매는 그런 수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개방성 골절에서 흔하고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흡연력 등의 원인과 골절과 관계없는 다른 부위의 감염과 면역력 조화 등이 지금 골절 부위에 감염과 염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고 개방성 골절에서 잘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길이변화 각변화 회전변화 등 그래서 보시면 모든 뼛조각을 일일이 깨진 도자기로 본드로 깨진 도자기에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허용범위 내의 길이 회전 각변형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그래서 이것 또한 허용범위 이내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재수술을 유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경골원위부 복합골절인 경우에 치료 과정 중에 발목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발가락이 발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발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목을 뒤로 제킬 때도 이렇게 되고 발바닥을 이렇게 할 때 발가락이 뒤로 제껴진 발가락이 이렇게 되는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체크레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유증이 아닌 외상 자체 외상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손상을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구축이 되는 거죠. 특히 장무지 굴곡근 엄지 발가락 구부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구부리는 장족지 굴곡근 그리고 엄지 발가락 뒤로 제껴는 장무지 신장근에서 생깁니다. 외상에 의해 손상 받은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가 되고 유착이 돼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발목 수술에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수상을 받을 당시에 심하게 수상을 받았을 때 골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연부조직도 같이 손상을 받아서 서서히 치유가 되면서 거기에 유착이 돼서 꼬부라지는 겁니다. 예 발가락은 다치지 않았는데 왜 발가락이 그러냐면 이 발목 위에서 손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여기에서 근육하고 힘질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비골근이부 경골 아 다시요. 다음에 비골근이부 또는 비골경부골조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안 제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 비골신경마비가 있는 건데요. 어디냐면 이제 다친 건 발목을 다치는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이제 경골이고 비골인데 여기가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비골경부 여기가 경부 근위부 여기 여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뼈 부러진 게 암을 나면 뼈 진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골진이죠. 가골 그게 가골이 형성되면서 유착이 주위에 유착이 되거든요. 자 보실게요.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줄 가골 뼈 진이 형성하면서 그 주위로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유착이 되어서 손상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 1,2개월 2,3개월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목을 뒤로 이렇게 못 젖혀요. 이렇게 이렇게 조카수 발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치료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손상단거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미리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 다음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분은 어떤 이유에든 수상 받은 다음에 감각도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수상 3개월 전으로 해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다치고 나서 3개월 되면 근전도 검사 감각신경 운동신경 때문에 근전도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빠른 분들은 수상 6주 있다가 또는 수술 6주 있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고 보통은 수상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관절내 골절의 경우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도 100%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95%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특히 관절내 복합 골절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외상성 관절염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증이 조금 남고 어느 정도 남고 관절 운동 제한도 좀 남아요. 어쨌든 이런 관절내 골절을 수술을 치료를 잘 받아서 95% 이상 회복이 됐는데 100%가 안 됐다고 또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다음 소아의 경우 소아의 성장판 골절 및 손상의 경우 각변형 길이 단축 등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 차이가 많이 되거나 변형이 좀 심하거나 기능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친 다리를 수술하거나 반대쪽 정상인 다리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추구의 전문가인데 따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뼈 수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 대부분이 금속인데요. 드릴도 있고 근데 수술 중에 파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느다라는 것도 하다보면 안에서 또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손된 금속이 뼈 내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데 파손된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로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하는 과정이 환자에게 극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또는 이 금속이 있는 게 뼈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뼈 안에 뼈 안에 해명골이라고 하는데요. 속뼈죠. 속뼈 이 순수하게 해명골 속뼈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제거 안 하고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엑스레이 찍으면 무슨 드라이브 드릴 같은 게 아니면 철사 같은 게 쪼가는 게 뼈 안에 막 남아 있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막 오해하십니다. 그거 뿌드렀뜩 뿌려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다가 부러진 건데 뼈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빼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무슨 배에다가 무슨 꺼지 남겨놓고 그러는 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 수술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수술이 아닌 기타사항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들 의대생 간호학과학생 간호종원 실습생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 의사 또 기타 보건 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충남대병원에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쓰는 기구나 장비는 가끔씩 쓰는 의료기기 장비 재료들은 빌리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 수술 중에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로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분들은 환자분을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뼈의식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골대체제 뼈대체제 제품이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를 충전을 위한 콜라겐 충전제 같은 거 그리고 나이론이 아닌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거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부분급여이거나 환자가 부분 본인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환자가 100% 본인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수술하다보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골절 같은 경우는 골대체제 유착 방지제 피부 봉합 본드 지혈거지 이런 것들을 거의 씁니다. 이런 것들이 쓰는 이유는 치료결과를 향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비급여절법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사용을 원치 않고 비급여 안 쓰겠다고 하면 꼭 수술 전에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방성 골절 골절과 피부 창상 수술 후 수술 후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관찰 그러면서 소독 확인 후에 정상적 피부소 피부 소견일 경우 추가로 상처 확인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소독 안 해 주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독 안 한다는 건 상처가 괜찮다는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치료 과정 치료 과정 중 정확한 반기부스 또는 통기부스 기간과 체중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드릴 거 아니면 환자한테 맞는 동영상을 신청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설명드립니다. 비체중 부하 또는 부분 체중 부하 시기에 가급적인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골절 확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완전히 진단이 확정이 된 후에 발급되고 가끔 동사무소 제출용 장애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계실 때 이런 장애 진단서는 치료 종결 6개월 후에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래에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행위는 그 자체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환자분들께서 이거 수술하면 100% 완치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이거 수술하면 다치기 전으로 100% 회복하는 거냐고 여쭤보세요. 약간 강요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환자분이 최선의 결과를 나오게끔 치료결과를 나오게끔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수술행위일 뿐이고 그 수술행위가 암만 잘한다고 해서 환자분이 질환전 외상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10번 수술행위만큼이나 수술후 회복치료 깁스치료 보조기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수술 동의및 신청서 마취 동의및 신청서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수술관련 추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술관련 추가 안내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이 필요한 기타 골절 다른 부위의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방법으로 내구정술 또는 외구정술 이런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수술 이외에도 수술중 추가 진단이 발결된 경우 해당 부위를 추가로 수술하실 수도 있구요. 그리고 수술계획된 곳이 수술실에 들어가보니까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럴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정복을 이루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모든 골절을 해부학적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손이 있거나 복합 분쇄이거나 종골골절이나 뭐 그런 경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완전 절개 완전히 절개해서 다 보고 수술 뼛조각 맞추는 그런 수술보다 부분 절개나 비절개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우리 해부학적 정복 뼛조각을 하나씩 만드는 그런 것보다 기능적 정복을 더 우선시해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절외 골절에는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하태 족관절 족구골절 수술 전 일반적인 인지사항입니다. 보시면 부종이 심하면 내고정술을 못합니다. 부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외고정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나 부종이 심한 복합분쇄 골절의 경우 외고정장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부종이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해놓고 약물도 쓰고 아이싱, 쿨링 이런 것 등의 처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는 하루에서 3일 길게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서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평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골, 뒤꿈치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런 수술 대기기간이 다 좋아진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10일에서 14일까지 수술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기부스 통기부스 기간 및 방법도 골절 종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같은 골절이라도 수술 직후 발을 딛을 수 있는 골절이 있고 수술 후 4-8주간 발을 딛지 못하는 골절이 있습니다. 같은 삼과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수술 후 1-2주일이 있다가 바로 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 한 달 반 동안 못 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절의 종류, 심한 정도, 환자분의 연령, 체중, 지병의 유무 및 지병기간 등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 운동까지 그래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 구두 또는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환자마다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환자의 수술 상태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 사항이며 수술실 내에서 개인이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과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수술 대기 시간과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즉 복잡 골절 골다공증 뼈 개방성 골절 심한 부종 및 수포가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 질환 흡연력 등이 유무와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부종 물집 수포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기타 약물 복용 현황 및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마취를 하고 수술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종아리 발목 발 수술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원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어 수술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어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음 이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5시만 올라가셔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강하게 조여놔요.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한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 때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마취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걸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약물 주입 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니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2병 3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기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분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짰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에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 집에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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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